양천 오션일즈 단식 단식만 나옵니다 버디 있습니다 버디 버디 추라이 이야 투혼이 지나가 버려갖고 야 그래도 파로 잘 따라갔다 눈이 그 첫 버튼만 너무 안 컸어도 그지 과대편과 우라이가 좀 먹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먹고 아 거기에 잘 안보이는구나 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제품이 자꾸 다 돼가네 자꾸 자 연속 버디 합시다 AS는 안되고 근데 하프로가 살이 빠지니까 턴이 있잖아 아 전해보다 훨씬 더 많이 도네 그니까 여기 거리죠 그죠 그럼에도 위연해졌어 근데 힘은 따로 떠있어 우쌰 똑바로 갔다 정아 정아 7번 길군요 7번이 길었어 6번이나 10번이나 130도 똑같은 일단 온이나 하자 15번이 길어여 심길래 한강도 알고싶음 위에 올라가 있잖아 뒤에 가 있잖아 차라리 그게 괜찮아 지나갔지 근데 저게 밑에 있으면 진짜 투포트로 막기 쉽지 않아 일단 저 위로 가야 돼 어 킥 눈이면 저 위에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자 어디에 꽂을까요 자 하와이 가자 파셀이 요정 타이틀 내꺼 어 누님이 제일 가깝네 니가 잘하는 거 딱 30만 보내면 되겠다 50미터인데 50미터가 된다고 50미터가 된다고 50미터가 된다고 50미터가 된다고 그래 치면 된다 여기 내가 20미터이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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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저 뒤로까지 가게 하는게 맞네 다들 먹어 이게 내가 세컨은 내가 니은에 아예 차갑이 있구나 아예 차갑이 있고 풀를 먹혔어 아이구 원정? 네 아아!!!! 미치겨 와 이거 좋다 와 와 내공도 주워줘 공 좀 치워줄래 내공도 치워줘 방문해야지 안 먹네 고기 같이 고기 와 와 와 와 오비를 한 번 더 굿샷 와 굿샷 요번이 잘 맞았어 오 네 올라갔네 예 그 그 그린 위에 있네 양심도 없이 쳤네 미안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조금 짧았다 어 어 저 고 한 어 한 오십 오십정도 남겠다 음 어 약간 땡겨진 거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 아 어 한가운데 갔네 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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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나이스 투어 나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 채나 짜보고 치면 칠시발 그니 하 아 아 또 또 또 또 보디가겠네 야 이게 진짜 30m 롱포트네 어휴 하겠나 옛날에 핀 여기 꽂혀있으면 딱 될 뻔했네 한 30m 까지는 안되죠 30m 되길라나 오 잘했다 최선이다 최선 보디는 지나가게 도착해야지 우와 잘했다 와 진짜 잘했대 잘했다고 잘한 것 치고 너무 멀리 가 있는데 이거 먼저 할게 아 아아 쪽으로 오늘 안되게 나 retrouves 4 터 contexts obviously 오르막에 단식만 나옵니다 아 아